자, 브로테이토, 멀리로 출시해, 다재다능, 최저체력, 속도, 수확, 이무장계 무기가 있는 75% 공격속도, 번역이 외래? 하나씩 해보죠. 칼, 근거리, 막대기, 가지고 있는 모든 추가 막대기 마다 4 데미지, 본봉, 파격하면 발사체 생성, 이무기로 처치하는 매 20만큼의 적마다, 공속 증가, 더블 배럴 샷건, 역시 샷건이지. 범위, 생명 훔침, 위로, 이거 등인데, 등. 세이저건, 다위, 의료, 생명 훔침, 번역을 얼마나 싸게 하길래 퀄리시가 이렇지? 속도, 지명타, 데미지, 수확, 웨이브가 끝날 때 10만큼의 제로와 엑스피를 얻습니다. 활성화될 때마다 5%만큼 증가합니다. 나무는 한 번에 타격해 죽음. 원거리 데미지 원거리는 원거리는 아야야 체력 체력 3 4웨이브 1 체력 행운 10 적을 처치할 나이트 및 소모품을 발견할 기회를 퍼센트 번 더웠습니다 상점 및 레벨 업그레이드의 희귀도가 올라갑니다 휴대 체력 심장 수행 슈레더 발사체는 타격시 폭발함 제 휴대폰으로 보는 중과로 방송 최고야 휴대폰 와요 깜짝이야 휴대폰 와요 깜짝이야 저도 휴대폰 살려다가 가격 찾아보고 살 생각 쓰라지 돈이면 그냥 그래픽카드 사겠다 근데 그래픽카드도 비싸잖아 안 될거야 렌즈 30 렌즈 30 휴대폰 120 베레츠 120 베레츠 크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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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구독 구독 배분 개편했다던데 구독 배분 개편했다던데 광고 수익 개선이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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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게임 평균 항아노 탐 cia 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미 증가 수박 SMG 돈 좀 써야겠다. 왜 대체 속도만큼 데뷔 증가 지금 플러스 마이스 0인데 나중에 또 미개겠지 곧 좀 더 줘. 6핸디드 건넨. 치확. 총빌드는 치확이 아니긴 한데. 행운 10. 매 5초 받아 데미지. 원거리 데미지. 행운 20. 근데 이게 얼리 사양이면은. 본편에는 뭐가 추가되는 거지. 지금 편난이도 더 추가해야겠지. 일단 여기서 밸런스 좀 잡고. 맵 추가하고. 방어구. 원총. 초당 1만큼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뭐지? 자살용인가? 행운. 1. 2. 1. 1. 2. 2. 2. 2. 3. 3. 6. 6. 7. 8. 6. 8. 8. 8. 7. 9. 7. 10. 8. 9. 10. 11. 10. 10. 1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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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도 넉백 되나? 저기 죽을 때 시체에서 탄원이 발사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새 총. 새 총. 넉백이 높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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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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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통 비어드 베이비 비어드 베이비 공속 데미지 라이프 스틸 공격하면 1% 확률로 일체력을 지루합니다 대충 레더 레벨이 생겼네 공격하면 1% 확률이 생겼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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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 체력, 배미지 방어 구속도. 폭발 크기. 보피 gep pessoal. 보피 플로어. 보피 플로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친 투구쟁이. 체력 재생. 최다 체력 욕. 재생 증가. 치확. 방어구. 레이저건. 비흡시퍼. 스크루 드라이버. 스크루 드라이버. 풍 pictures. TROM. 피클 소 virtual. 나간거같은데? 딜 밀린거같은데 아직 알바하다 근데 아 크랩을 못먹네 공속 원거리 총이 근데 다 단발이네 이러면은 원거리 올린 의미가 없네 웨이브가 끝날 때 데미지 너무 늦은거 아닌가 지금? 25웨이브가 끝이던가요 아 돈을 너무 못먹네 바라바라 아 아 아 아 아 도와스 아일러트 근데 어차피 저거 못 먹은 거랑 거먹는 건 없어 공속 획득 범위 생명홈 침이 60% 오려또 탓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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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으 으 으 으 으 표 으 으 후구 수뇌 잡기 진짜 힘들다. 달리기 패배. 아니 원거리 데미지가 원거리 데미지를 먹고 탑건이나 SMG를 먹어야 되는데 다 단발총이라 원거리 데미지에 올린 거 다 쓸모가 없어. 이무장 무기 공속 75% 회피 캐릭터 레몬은 수확 쓰레기였던 것 같은데 수확 좀 버프 됐나? 수확 가는 놈들 활성화될 때 마다라는 게 매스테이지 얘기하는 거겠지? 가위 넣었으면 바위바위보 되는 거였는데 회피 거미 가위 외계인 혀 공속 대결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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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가격 베드 체력산 베드 체력산 나무가 더 많이 생깁 소세지 할만하지 않나? 남자나무 남자나무 대결장수는 미친 감자 우선 윤키 구현 얘가 호악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김수학인데 국어선생님 50개의 나부를 스워치 하십시오 나무를 스워치 하는 자 정의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아니 회피 49%인데 피해 소음 광인 정황무기의 어미증가 공속증가 회피의 엔지니어링 원거리를 못쓴 지명타 공격시 튕김 퍼센테이지는 뭐지 다가가오를 사이 사이 심장 업그레이드 공속 심장 업그레이드 심장 업그레이드 심장 업그레이드 심장 업그레이드 등걸이 오를걸 심장 업그레이드 심장 업그레이드 심장 업그레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불량 스테로이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방어 9, 근거리 데미지 4, 회피, 세대 체력, 지확십, 2방어 9, 근거리 데미지 4, 회피, 세대 체력, 지확, 13, 회피, 세대 체력, 지확, 슬픔, 에rew, 인동, 10, 회피, 세대 체력, 흐 nosso很順이 9, 회피, 세대 체력, 지확, 금류, 레벨, 탱글로 이낙니다. 생명 훔침 그딜 6 공달 그딜 6 그딜 6 그딜 6 그딜 6 그딜 6 그딜 6 그딜 7 그딜 8 그딜 8 범위 증가 얍 수확사십 전열 미친템인 것 같다 도둑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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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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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가 진짜 안 앞서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석 52 됐다. 이제 방어 쪽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리롤 비싸가지고. 극적으로 리롤하기가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도. 생명 훔침. 망어구. 치확. 무기 좀 합칠 수 없을까. 무기 좀 합칠 수 없을까. 원숭이라 애매한데. 원숭이라 애매한데. 어루. 모든 재료를 즉시 끌어들임. 모든 재료를 즉시 끌어들임. 이렇게 해보니까 죽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죽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이게 되어서. 중거리 데미지 면적들을 들이게 합니다. 중거리 데미지 중거리 데미지 중거리 데미지 오버 해야지 이자가 군동울이야 이자 20번 획득 범위 수확 좋은데 범위 공속 범위는 왜 자꾸 나오냐 재생 데미지 좋은데 와 125번 벌었다 이자로 이자를 매우 철학 돈 더 한 번 더하면 이자로 200원 벌겠는데 쇼핑은 저승에서 하겠지 저세계의 백퍼점 롤 큰 딜 언 칼 웨이브가 끝나면 수확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돈 버는 템을 돈 주고 사는 거 좀 그렇지 않나 무료 초기화 무료 초기화 육척 물 은 시 이 저 이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개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애들 겁나 쎄. 데미지 12% 메피는 필요 없어. 티확 상자가 재료를 터준... 다 있을까? 다 있을까? 다 있을까? 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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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위로 체력 채우는 남자 다위로 체력 채우는 남자 다 될까? 다 될까? 다 될까? 다행히 레벨업을 했네. 동거리 데미지. 놀탄. 날사채가 튕김. 다 될까? 나이스. 다 될까? 웨이브가 끝날 때 3% 데미지 에일리언 애기 응애 디뎀증 옵션 사라졌나 한 번도 못봤네 원래 엮었나? 데모 했었을 때 좀 많이 정리한 것 같더라고요 데모 초기에는 정확도도 있었는데 데미지 12% 데미지 12% 데미지 12% 데미지 12% 또 개칼 아니 이정도면 원소 데미지 먹을만 하겠네 상쾌다 남자로 전기를 생성하는 모습이다. 남자로스. 남자로스. 강어력 올려야겠는데? 폭도. 폭도를 다시 체력으로. 참 크고 돌려 지네 웨이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자 귀괴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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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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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재생? 재생보다 최대한 체력이랑 방어구 자경단 반지 나이스 일은 항상 옳다 빨간 테두리 달고 온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지? 넉백 저항인가? 넉백 저항인가? Kyrie 나를 조심하고 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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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더스탈십 아씨 공속 마이더스탈십 오 뭐야 아 바투르 공속 마이더스탈십 공속 마이더스탈십 공속 마이더스탈십 공속 마이더스탈십 아 졸렸어 어 으아 으아악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하나 이걸 어떻게 피함 개역가네 진짜 알림 레인저 치확 범위 수정이 증가합니다 수정 옵션 없어지지 않았나? 근딜 무기를 못 씁니다 자 OK OK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슈레더 화쌍이 박산됩니다 공 터쓸네 공해됐는데? 목불로 다이너마이트 사거리 길면 텐머키가 너무 힘드네 영묘 빨리 겨우 résondu Dob 다이너마이트 집중 원두 동ickets betray ję 포탄이랑 관통이 있으면 좋겠군 자체 공제비는 진짜 무지련하게 주워야 되네 공속 원소 데미지 뇌 뇌 업글 원거리 데미지 뇌 업글 뇌 업글 뇌 업글 금티슈니만 열었어요 방화 포탑 네 포탑 만통탄 포탑 뇌 업글 뇌 업글 뇌 업글 뇌 업글 뇌 업글 뇌 업글 아이템 먹으러 다니기 엄성각 세대 응속 회피 기흡 고모 품에서 회복 그만한 초대 체력이 없는데 가만있을 때 공속 이 게임 2속 페널티 너무 매운데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회피 회피의 계열심이 찍어도 활동되는 꼴을 못봤다 과연방사기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왜지?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어이템 먹으러 다니는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방어, 6회피, 재생, 소박, 유독토닉, 공속, 치확, 어미, 좋은데? 1딜, 범위, 공속. 1딜, 범위, 공속. 1딜, 범위, 공속. 오예 자경단 반지 폭도 메달 치명타 배율 얼마 안되지? 1.75 치확 지금 너무 필요 없다 화상이 확산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공속 방어구 푸드 체력 5단 포 포 근데 원홍은 딜 들어갈때가 오래걸려서 아니 인생인 이 파클인데 1335에 밖에 안 된다고 인생인 땜 사람이 벌써 이렇게 많다고 아니 그 빡센걸 천명이 낫겠다고 블루아카이브 서버비는 안전하겠네 수확십 펼쳐 동상 도창 3 의료송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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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세요 아니 원거리 데미지 떨었어 원소 데미지 산 근데 적수로 된다 트메일어 괜찮지 않음 토마토 먹은 감자 개척에 감피잖아 못만 좋아 그치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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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자다가 어탈한 거니 아이 미친 돈 다 날렸네 취레더 씀지각인데 일반 무기 떴네 거지갔네 어 미니건 에일리언 바이비 취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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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구 공숙 20 공숙 미쳤고 야경단 화방이 넉백이었구나 그래도 미니건은 넉백이 있네 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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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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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키드 런툴 러키드 러키러 빨간색이 제일 높아요. 반전 빅플레이드 러 핸드폰은 전혀 없었네요 핸드폰은 전혀 없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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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데미지를 가는 번개 10개를 발사하는 녀석을 생성. 또 령 또 홀. 수갑 최대 체력에 캡이 씌워집니다. 안좋은데? 잠글까? 못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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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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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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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법사도 지팡이 총칼모양으로 만들면 더 센 거 아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성 슬러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소는 치명단 되지 않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방어구 이방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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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골고루 tysk 纲 노인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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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줄 알았네 반통 튕김 폭발 규모 같은거는 도탑도 영향을 받네 등에 날개 공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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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n't 68 공구함 공구함 공금로 hair 불 공구함 공구함 공금로 할아버지의 악기 올려주기 레몬네이드 원소 대비드사 원소 대비드사 비드사 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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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뚜루뚜루뚜루 뿅 뚜루뚜루뚜루뚜루 에이저 지금 엄청 쎄네 42x3 에다가 뿔다운 점오륙이면 네 어미가 개 짧네 어미가 개 짧네 어미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데미지도 좀 집어야겠는데 에이저 제대로 딜 넣으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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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팡에서 불나가면 마법이제 아 으 너 felt 애들 최대 체력 이동 속도 여자 체력 의료 포착 네 보고싶다 아싸 복도 타일러 데미지 와우 뭐야 이거 또 일로 호치 근거리라 쓰기 힘들 것 같음 얘 폭발인가 타일러 아니네 또 닭불 원소 데미지 57 또이저 61 꼬팡이 3딜 와연방사기 0.08초에 6데미지 화상 367 샘즈가 다른 무기로 바뀌어야겠네 닭불 어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태추 노태추 똥펜만 나와 거리가 벌어지면 근거리무기의 쿨다운이 증가합니다. 노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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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구력 건 칼 일단 사자 SMG 보다는 좋겠지 아싸 화방이다 흠흠 두건 엄청 좋은데 화연방송 있는건데 등급이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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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오 아니 마법사인데 포탑만 겁나 나와 포탑만 겁나 포탑만 겁나 포탑만 겁나 포탑만 겁나 포탑만 겁나 아싸 리롤톡기 뇌 두건 오건 포니카자 치명타 점칠오라 그렇게 좋진 않은데 범위 믿고 쓸까 두건 벌써 두개였구나 한개인줄 알았네 두개면 됐지 두건 마지막으로 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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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가 안죽나? 그냥 줄넘기 시키는건가? 그러네 그냥 줄넘기 하는거네 회금도 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띠띠띠띠 띠파리 띠파리해보자 한 번에 한 개의 무기 단 하나 땅 딜로 꽤 제일 낫겠는데 새로운 적 등장 지금까진 연습모드 였던 것 지금까진 연습모드 였던 것 바람에 날아간다 세력 재생 또령 또끼 그럼 얘는 합치려면 무조건 똑같은 나와야만 합칠 수 있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적 증거 적 증거 범위가 찌르기 느려지는 건 알겠는데? 베기도 느려지나? 범위가 이거 못 알겠지 와 버서커 데미지를 더 받습니다 범위가 범위가 도끼든 간장 도패드 맛은 있네 도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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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0병 쓰려면은 내가 나갔어야 된다 방어구 재생 수확 40 포당 힘 데미지를 입습니다 차다 놓으면 볼 때리네 아 엔지니어 살걸 어차피 무기하다 밖에 못사는데 아니 나무 한방에 못 부수네 아 아 아 일 왜 이렇게 호소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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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눈다기 벌레 왜 이렇게 약해 한방에 보내야지 저런거 데미지 암두 외계 마법 무료 리롤 행운 쓰레기 됐어요 1포추인 4테크 1포추인 4테크 1포추인 4테크 1포추인 4테크 거미를 좀 올려야 되나 아 근데 벌복 시원하게 하네 살살 농된다 1포추인 4테크 2포추인 4테크 생운 덕 같기 싫은데 렌치로 갈아낄까? 렌치의 범위가 도키보다 더 짧네 렌치로 갈아낼까? 렌치로 갈아낼까? 렌치로 häe 너무 빡세 기흡 제발 으아 개나 트해 너 먹으려다가 이제 보자 시작건 역시 더블 배럴이지 아 재장관 꽤 빨라 따로카 감자 안 감자 호바는 행운을 좀 먹고 싶은데 호바는 행운을 좀 먹고 싶은데 호바는 행운을 먹고 싶은데 호바는 행운을 먹고 싶은데 뭔가 가진 레 saw's archetype 호바는 행운을 먹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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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딜근 딜은 중간에 바꿀 수가 없어서. 미니건 꿀잼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니건 꿀잼. 미니건 꿀잼. 미니건 꿀잼. 미니건 꿀잼. 미니건 꿀잼. 미니건 꿀잼. 섹시. 미니건 꿀잼. 다시네. 이럴 때 접염병 나와서 봉리로 이자 먹어야 되는데 봉리로 이자 왕어구 적 증가 적 증가 적 증가 두렵지 않다 이거 스태츠도 괜찮겠다 이제 딜 그만 올리고 강템 빌템 런 디너맛 범위 깎여서 좋을 거 없을 거 같은데 슈레더가 관통 쌈이라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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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일단 얼려보자 전바퀴 돌아보자 이정도면 구구집을만 하겠다 여기 안오냐 졸한다 내가 간다 원거리 데뷔지가 더 낫겠지 원거리 데뷔지가 더 낫겠지 원거리 데뷔지 양쪽 적속도가 더 오른다고? 외계마법은 별로 안 땡기는데 저거 체력 진짜 낮네 오버로드 같이 생긴 애가 1승 전부터 나왔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공속 그치 엠증 수확 이게 넉백 있나? 없지 또래더 엘리언 매직 할까? 괜찮은데 근데 행운 떨어지면 행운 떨어지면 괜히 파밍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와 이 와중에 홍을 홍 쏘는 멀씨는 너무 빨리 죽여서 요 캐릭터가 무기 하나 맞은 캐릭이에요 어? 아 이건 좀 아니네 잡지 작은 잡지더라 데미지 깎이는 것도 2배니까 안 좋은 거 아님? 원거리 데미지는 절반만 적용되는데 넉백 되나? 되네 아니 계산해보면 잡 나오는 거 아님? 뭐 이 십 버BS 2렘인데 그래 음 메달 반통 이미 3이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회피 마이너스니까 공짜다 공짜 아 메달 4개야 지혜 지혜 에이 목소리가 이 흠 눈골이네 샤비 우와 옥발 범위 증가 나오면 좋겠다 근데 이번 런은 빨템이 심각하게 빨리 떠서 완전 날먹함 som 빡터 빡터 소이콜 빡터 olas ube 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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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 보네 데미지는 계속 나오는데 봉속 10 백득 범위 엄청 넓어졌다 마이너스 역시 와 구석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데도 안 밀리네 낯선 대단히 안정적이야 그것은 또 구리 이제 몇 들이지? 169 딜 때마다 먹을 때마다 애굴이라서 템 먹기도 너무 좋다 다이너마이트라 딜벙이 되는구나 제곱이니까 아, 제곱이 아닌가? 그냥 오벼산 한 번 아닌가? 원거리에 데미지 고변산 거기에 다이너마이트 고변산 아닌가? 아닌가? 안정 와우, 떴다 목발 크기 미친 179대 역시 노그라이크는 싸게 치는 맛이지 아아악 잡다 와, 빨간거 겁나 세네 어휴, 빨간거 두 마리야? 아휴, 빨간거 두 마리야? 아휴, 빨간거 두 마리야? 아휴, 빨간거 두 마리야? 아휴, 빨간거 두 마리 아, 왜 큰 들인데? 먼 들이 가져와 가져왔네 186 고당 5회복 다른 회복으로 치료불가네 쓰레기인데 넉백 공속 적 증가 보럽상 메달 메달 저렇게 맞는 오메달 오오오 메달 때문에 목디스크 홀드 목메달리스트 이 정도면 산책이구만 목표 잡을 수 있나? 캡메일어 얼만데? 19재생 19재생 5초당 19재생 폭발 거미 증가 나오면 난리나겠다 와 엘리트는 진짜 조심해야겠다 저 빨간 테두리 있는 애들 와 엘리트는 단독께? 엘리트는 라인 아카 이제는 수억 피롭지 243 역사 진짜 아 헤헤헤헤헤 러오 잡았다 어 접착 개꿀 똥중 좋네 데미지를 받으면 데미지를 주며 폭발 무기를 탑재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인플레 감자 이거 클리어템? 그래도 얘는 무기 없으니까 최대 체력이 엄청 중요하겠네 얘는 야 나보복 부순다 야 나보복 부순다 야 나보복 부순다 그냥 넌 범인은 그러면 쓸 거 없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o 으 여기 일로 와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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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무 이렇게 깨야 돼? 개 불편한데? 행운 기술 보수 원수호 데미지도 적용되다가 되지 않았나? 원수호까지 원래 먹어야지 임페스티드 트럭 감염된 감자 암만 봐도 개똥캔데 이거 어떻게 깬? 임페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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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커피 재발용 의료 포탑 의료 포탑 포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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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수정갑은 무조건 지는 거 아닌가 이거? 옥수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옥수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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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드트메이터 나 방금 리롤을 한 번 했어야 했다 필수 아이씨 얜 진짜 못잡겠다 체력이 쟤네가 몇인데 아 안녕하세요 벌써 뒤진 것 같은데? 달리기 패드 이렇게 쓰레기인데? 암만 봐도 남자 모습에 달리기 패드 나무 중요해 보이지 않음 나무 중요해 보이지 않음 하늘은 어색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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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미 망오가 퍼센트 퍼센트 감수라 어차피 해도 10댐도 안 들어오는데 어느정도는 망오구를 올려야겠지만 이거 하면 좋겠다 펼이랑 해체는 줘도 돼 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체제는 acher 에센터 너네네네네 대크리파이스미 시화기 뜨고 날려 애도 지명타 터지나? 3피 3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은데? 3피도 폭발하나? 3피도 폭발하나? 4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3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4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연료 탱크는 무조건이지 1라운드만의 딜 엄청 늘었다 거의 2배 됐네 4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근원원 근거리원거리원소 통합에 3배 5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5피 터지기엔 너무 많이 맞을 것 같다 오! 의금통 적금 바베스트 하나도 없냐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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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흡홀 발동하면 1창 아 개아프네 5초마다 힐드는 저거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자 뭘 못 믿을 것들이 이들아 리스크 꼴받네 행운 재활용 기계를 재활용하기 방어구 방어구 태력 삽시간에 쓰레기 되는거다 자체를 해둬 자체를 해둬 자체를 해둬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금통 돈 뭐 120원 벌었다 저금통 자체를 해둬 자체를 해둬 이제 아유 고만때려 아유 고만때려 아 5,8,7,6,5,4,3,2,1 아유 주차차 왜 안나온나 진짜 즐겁다 동상 드래기만 나와 어 공격템 나왔다 29 데미지 세체처반 너무 약한데 세대체처럭 들을게 안두네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이거 클리어 불가능한 캐릭터 아님 빨려줘 잘추 거 4,5,3,6,3,6,5,6,6,7,6,6,7,6,7,6,5,7,6,7,6,7,6,7,6,7,5,6,7,7,7,7,6,7,9,7,7,7,8,7,7,7,8. 백운십 이거 폭발이니까 폭발 데미지 되겠지? 그래도 엔지니어는 할 수 있네 자경단 좋았어 170 딜까지 올렸다 아 꺼져 아 쏘고 빨려 아 단판되자 수확이 증가합니다 수확살아서 매발용하자 대체 5 4 대체 떴다 방어구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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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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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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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킬을 많이 못해서 레벨이 좀 딸리는 것 같은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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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6 6 6 6 7 7 7 8 8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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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6 6 9 6 6 6 6 6 7 7 7 7 7 8 8 9 9 9 6 7 8 9 9 9 7 8 8 9 9 9 10 무적 시간 길어지는 테오바 4만 되겠다 암동이는 힐포탑은 살만한 것 같던데 남자겜 재밌음 나와도 타일러가 나와 안 될 와입니다 거 그래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어? 없나? 조금 문제가 있지만 괜찮은 정도입니다 아니 내가 이메일 받을 땐 완벽히 현지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료 초기화 엄자는 외계인 폭발 데미지 상자에서 재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나무 대체 개 열심히 먹어야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보타 펀블를 받고 싶다 보면되네 1포탑으로 가 보죠 원혈 자살 어 잠깐만 이거 폭발함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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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k 볼 볼 볼 볼 볼 볼 볼 암 데미지 나무나 감자 서버가 된다 맥밥 깨서 죽어내는 거야 똑똑 아 속도 증가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거미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폭발 크기만 적용될 것 같음 폭발 크기 진짜 갓템이네 얘한테는 속도 감소는 먹으면 안 되겠다 얘네들은 괜찮은데 빨간 애들 나오면 얘도 빨간 맛이 본다 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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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외계 마법 근데 행운이 있어야 폭발 범위 증가 잘 나올텐데 5. 외계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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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12% 데미지 21% 드디어 깨나? 폭발 범위 하나 더 먹으면 깰 것 같은데 와우 잊을 뻔 속도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헌혈 권장 캐릭터 회피 는 마이너스 헌혈 권장 캐릭터 헌혈 권장 헌혈 권장 헌혈 권장 폭발 템 진짜 안 뜬다 폭발 템 진짜 안 뜬다 제일 필요한 건데 그래도 다른 템도 잘 떴쓰 헌혈 권장 헌혈 권장 헌혈 권장 헌혈 권장 캐릭터 토마토 별로겠지? 아, 괜찮다 보이는데? 토마토는 휴회복이 50% 가까울수록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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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아프네. 할까? 딜 많이 깎이긴 한데? 괜찮은데? 딜 올리는 방법이 더 많아. 체력 올리는 방법보다. 딜 210딜이니까 딜템 사는 거는 별로 효율이 안 좋을 것 같고. 폭발템. 제발. 폭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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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뻔 유럽잖아 이거 생명 훔침 딜 딜 올릴만한데 속도감소은 뭐 없을거같아 250딜 근원원 합 41이니까 120 이거 10이 오르네 대략적으로 방어력을 이는게 낫겠다 음 개꿀 치명타도 유효탱 쏙도 싸지 말자 일찍 눈은 언제나 옳다 와 미친척 세대 맞아도 안죽는데 몇 대 맞아 죽는거야 아이씨 리스 한백인데 미친 꺼져 크리김빈 야 저것을 펴로 번혈없이 저걸 어떻게 잡아 아이씨 애쉬드가 제일 좋아우 뗄 수 있을지도 아 일반템이 제일 좋네 그리고 방금 알았다 이를 더 올려야 한다는 사실을 미친 자고떡을 겁났단다네 300질도 어림도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도 1순위는 최대 체력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딜을 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네 1순위에 1순위에 플러스 5 체증 잠깐만 체증 맥스네 방어구 데미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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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쳤다. 속도 3%는 희생할 만한 것 같은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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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패도 있어 야 인마 도망치지마 맞서 싸워 야 이 자식아 아이 저 쫌생이 야 일로 오라고 아 못죽였어 이지 이지 얘 똥캔데 이거 있으니까 알만하네 번혈 킹혈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 플라스틱 폭발물 폭발물 폭템이랑 헌혈이 있으니까 캐릭터 좋아지네 끝 끝 끝 끝 끝